Q.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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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일 여러분? A.N.O. crow! 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죠? 실내 낚시장입니다. 널 만나고자 그만 심장이 이상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 저도 낚시하면 제이크 형을 배워보고 싶었어 맨날 제이크가 이렇게 낚시를 잘하고 낚시를 잘하고 진짜 낚시를 많이 했었어요 혼자 살면서 이틀에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이요? 매일 했어요! 그날 잡는 걸 먹었어요 못 잡으면 저랑 없는 거죠 저는 특히 이제 쭈꾸미낚시 많이 갔는데 쭈꾸미낚시 쭈꾸미낚시 갈 때마다 거의 한 30마리 잡았어요 거짓말 치고 와 아 저는 옛날에 매기낚시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당기면 바로 잡혀요 낚시는 자신감이에요 자신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무조건 그냥 시자빨이 잘할 수 있어요 낚시 용품따기 게임을 먼저 진행할게요 오 오 용품따기 낚시 용품이 아 근데 장비가 좀 중요해 낚시는 장미빨이에요 낚시는 장미빨 프로는 장미빨 우리 매일같이 서로를 찾아 해내온 것 같아 저희도 다른 공간으로 서로 맞춰봐온 것 같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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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라면인데 라면 먹고 가야 돼 되게 활 있네 활 스폰만 하지 마 와 뭐야 야 와 이거 레전드 뭐야 와 이거 역대급이다 와 이거 역대급이다 피 안 나게 조심해요 어 어떡해 어 아 진짜 조심 아 나 가위바위보 조심하게 만져야 돼 자장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자장면 딱 세요 이야 자 네 여기로 넣어서 제가 가위바위보 넣으세요 넣으세요 쭉쭉쭉쭉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더 더 더 우와 더 더 더 더 우와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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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뭐야 왜 이렇게 깜짝이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손 줘봐요 손 줘봐요 손 줘봐요 손 줘봐요 그게 아니라 너 그냥 너 으악 뭐야 뭐야 깜짝이야 유전자 아니에요 야 이거 손아 물지는 않아 괜찮아 맞아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 잠시만 야 이거 먹는 거 아니 안에 걸쳐서 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 아 그냥 너 안 물어 쑥 넣어야 돼 안 물어 다 빼요 다 빼요 그렇죠 안에 파란색 뭐 있다 뭐야 뭐야 어디 있어 보물이 없어 이게 뭐야 이거 오 뭐야 오 뭐 있다 다 빼 그냥 다 빼 그냥 다 빼 다 빼 그냥 다 빼 오 진짜 이건데 어디서 봐도 좀 이상한데, 저거? 저거는 좀...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와, 잠깐만. 이게 뭐야? 와, 잠깐만. 이게 뭐야? 와, 미쳤다. 이거 그거. 뭐야?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 맞아. 그렇죠? 아니, 진짜 그것만 말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거 살아있어요. 이거 살아있어요. 와, 진짜. 움직여, 안 움직여야 해. 엄청 많이 움직여. 아, 진짜 하지 마. 살아있어. 움직이지는 않아. 엄청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꼼짝걸려, 살짝. 산나스 사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뭐지, 개구리가 뱃속에 있을 때. 아, 맞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어, 나 알아서 해볼까? 어, 이거 말해? 안 찍은 사람 처음 봐. 와, 아, 징그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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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아하죠? 너? 뭐야? 잠깐, 움직인다 움직여. 피피에 있는 거.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야?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얘기하면 어떡해? 야, 우리 같은 팀인데 왜 그래, 근데? 재미가 없잖아. 그렇네. 와, 이거 느낌이 좋아요. 응? 없는데? 설탕 냄새 진짜 많이 난다. 몇 천원 맞지? 숟가락,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우와. 숟가락이 없네. 두 개를 다 획득했습니다. 예. 오. 맛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 잡는 게 중요하긴 해요. 맞아. 근데 없으면 못 잡아요. 그럼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70마리 잡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행복했다. 조금 기대되네. 들어가요? 렛츠고. 문어 있어요? 웨이트. 우와. 문어 있긴 한데. 문어. 저 문어 잡을게요. 제목 좀 문어. 문어 좋아해? 네. 3, 2, 1. 우와. 가세요. 가세요. 오. 오.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우와. 와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뭐야? 이야, 저거 대박인데, 여기가? 대박인데? 이야. 뭐야? 야, 너 한 개 더. 너무 많은데요, 되게? 뭐야?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 오. 아, 이거. 대박. 헐. 어, 이거 보인다, 보인다. 오, 진짜 잘 보여요. 잠깐만. 어, 안에 있네. 어디? 안 보이는데. 이거 완전 잘 보여요. 잘 안 됐는데. 오.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오, 안 돼, 뭐야?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오, 보인다, 보인다. 있어, 있어. 어? 아, 광고 거 있어. 진짜 ном entendeu? 얘가 뭐야? 어, 뭔가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뭐야? 문어보고 있어, 이거. 형, 문어 문어. 문어도 있어? 응? Oui, oui, oui. 여기 있다, 여기 있다. ? 무 획V счeteriai On- β Pig became tired. 어디? 와 대박이다 저거 진짜 크고 여기 오픈 자리가 하나 있대 5킬로야? 야 오늘 할 수 있겠다 보일 수 있었네? 야 재밌겠다 문어 잡아야 되겠다 저 문어 먹뼈 안녕하세요 네 랍스텔 해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해봤어요 땡겨보시면은 먹기를 하실 때는 관통을 해서 잘 안 떨어지게끔 쫀득쫀득하니까 손으로 랍스텔을 손으로 벗고 이렇게 놓으세요 그럼 저렇게 잘 이쁘게 쓰면 잘 네 어 뭐야 almost 생새우로 해? 이건 forced little 와 대박! 나 이거... 무섭다 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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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웃겼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희생이요? 자, 가고 하고 어, 한 번만 더? 안 돼요, 이걸? 바늘이 작는데? 이렇게 이거 쟤나? 오! 미안 미안 안 덮게 어떻게 날리지? 잘 던진다 손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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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 이거 무조건 잡힌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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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손 떼고 있어 손 떼고 있어 떼고 이거 야, 천장에 박아버렸는데? 세월 천장에 박혔는데? 세월 천장에 박혔는데? 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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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송해요 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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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아니, 야, 이... 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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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옆으로만 해도 돼 야, 이거 끊어야 돼 이거 야, 뭐 어때, 이거? 야, 뭐 해,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 잡아봐 좀 이따의 어떻게 해? 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안 물어요? 오, 이렇게 기다려야지 오케이 오, 이거죠? 자영구 오케이 어, 낚시 이렇게 혼자 사는 건 처음이에요 야, 진짜 큰 거 한 마리만 노릴래요 기다리면 보기와 벌써부터 침묵이 시작됐는데? 원래 낚 argentin은 인내의 싸움이지 오 기다림의 미화기 시작된건가 그거 아니 disconnect 형 né! 생선 그 이점 잡았으니까 오 해 봐 잡아봐 한 번 해보 이렇게 해도 돼요? 어디가니 잡아! 눌리지는 않겠지? 문어를 계속 문어 안 물어 와 내가 잠깐 목물 뿜는 거 아니야? 문어 잡아야 되겠다 저 문어 먹뼈 새우를 다 미끼라고 아 이게 생새우 와 찐 문어네? 이거 살아있어? 어떻게 잡았어? 거기다가 이거 잡은 거 어디다 놔야 돼요? 아 여기다 넣어놓으면 된대 와 뭐야 뭐야 뜯어듬는 거 고요하다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런 거? 근데 이런 힐링의 시간도 있어야죠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 나는 어찌 고요하다 심심하다 심심해 네 저희는 지금 낙취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어때요? 10분 가량 지났고요 40분 뒤에도 똑같을 것 같네요 야 좀 먹어봐 왜 안 내 거 먹어 야 이 친구야 내 거 먹어 아 갔어 내가 보니 지렁이가 잘 될 거 같은데 아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무조건 진짜 아저씨가 있던데 야 진짜 근데 인생 바쁘게 살다가 이런 시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네 네 오버야 나 오버야 나 오버야 나 오버야 나 오버야 나 아 아니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희 뭐 컵라면 같은 거 없나요? 네 원래 낚시장에서 컵라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얘가 얘네가 배부른가 봐 안 먹어 그냥 진짜 배부른가? 아 지금 4시잖아 검신도 저녁도 아닌 겁나 애매한 시간이란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지금 배가 안 고픈 거 같아 봉채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군 생새우가 잘 잡히는 건 맞나요? 잡히는 거 맞아요 이거? 안 잡힐 거 같은데 이러면서 진짜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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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어? 야 어 뭐야? 우와 여기 잘 잡았네요 다근발이 아니야? 아니 여기도 뭔가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비닐이보다 무조건 많이 잡는다 잡히긴 잡히네요 잡히긴 잡히네 아 어려워 어 뭐야? 어 잡았다 어 잡았다 근데 요즘 어 맞아? 오오 문어다 문어 문어다 문어 문어다 문어 우와 우와 월초일생 야 어? 어? 뭐야 놓쳤어? 어? 어? 뭐야 놓쳤어? 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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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왜? 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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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와! 대박! 오 뭐야? 물을 하자? 뭐야? 자, 좋아? 응 형, 그거 어떻게 해? 딱 올 때 느낌이 어때요? 아래로 살짝 내려가 찍어, 이게 찍어 형, 몇 킬로인가? 몇 킬로? 1킬로도 안 될 것 같아 예! 안 아프냐? 뭔데? 건물 잡았어요 어 예! 이렇게 나눠 잡는다 오, 잡았다! 오! 오! 오, 잡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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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우와! 아 뭐야? 우와 動 Gorib 호m 채찔 형 있었지? 네 근데 잡혀긴 한다 너무 재밌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잠깐 잡았다! 오, 잠깐 잡았다! 잡아도 돼? 잡아도 돼? 아닌가? 깜짝 놀랐네 놓쳤어! 잡았었는데 아닌가? 너무 세게 땡겼어요 너무 세게 땡겼다 잡은 거 같았어요 아 오늘 잡았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응 아 나 진짜 어렵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오 잠깐만 뭔가 아니야? 나한테 저 뭐야 뭐야 갑자기 오토피싱 모드 해놓고 오토피싱 오토피싱 오 오 잡았어 아 아 아 뭐야 잡았네 야 야 야 야 잠깐만 야 분리됐어 갑자기 오 오 오 잡았어 그냥 둘째 놔줘 야 아이씨 하하 뭐야 아이씨 아이씨 너도 죽었어 하하하 안 죽었어 와 여기다가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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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는 거야 오 잡혔다 아닌가? 오 잡혔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와 아이고 됐다 나도 한 마리만 잡아보자 나도 한 마리만 나도 한 마리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줄이 약간 돌려 아우, 진짜 무서워 아, 너무 징그러운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 나는 재밌는데, 저게? 아,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재밌다 10km 잡을 때까지 안 가면 안 돼요 재미는 있는데 잡지를 못하니까 뭐 못 잡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나 제발 한 마리만 잡고 가자 아니, 나는 왜 안 잡혀? 아니, 이게 안 돼, 뭐야? 누가? 오, 뭐야? 야, 성훈아 네? 물고기 하나가 네 거 쳐다보고 있어 진짜요? 진짜요? 어 아, 저거 빨간색 아, 간다 안 보네 네 번지기만 하다 끝나겠네 오 오 아, 진짜 한 마리만 탔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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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진짜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먹어, 집중해야 돼 먹어, 집중해야 돼 당겨요? 응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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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야, 너무 세 아, 한 마리 먹었어 한 마리 먹었어 진짜 이렇게 퍼주는 사람 없을 거야 어? 잡았다 와, 잡았네 오, 잡았다 어, 어, 어? 어? 정의껏 잡았다 미안, 미안, 미안 오, 야, 너무 세 형, 저랑 꼬인 거 아니에요? 오, 또 잡았어 아, 쇼 뭐야, 형, 저랑 꼬인 거야 맞았어, 잠깐, 진짜 하지 마 아, 이게 아니 아, 에이 소리 소리 근데? 야, 이거 10킬로 잡겠다 충분히 잡는 거야 모르겠다, 그냥 해라 이거를 이렇게 풀면 아, 이게 풀린 거예요? 아, 근데 잡히는 사람만 계속 잡혀 근데 저쪽에만 이쪽에는 없어 약간 이거 자리 체인지가 좀 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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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쟤는 맨손낚시라고 있냐 형, 여기서 어떻게 잡아? 여기 문어 있거든요, 문어 하다 하다 이제 물고기 손으로 잡아? 너의 낚시의 의미를 알고 있기는 하는 거냐? ㅎ아아하하하하하하 아, 이랬어 여기 진짜 큰 거 한방 있어졌는데 아, 근데 진짜 큰 것도 있던데, 아 아, 아니, 난 큰 거를 노린다 제발 한 눈, 한 눈만 잡자 미칠 건가요? 한 눈만 저는 이거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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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물었다! 오오 물었다! 오오! 와우 진짜 크다 와 진짜 큰데? 아 잠깐만 더우지 마! 어떡해! 뭐야 뭐야 당겨! 당겨! 이거x3 잠시만 뭐야x3 기계 우와 저 왜 이렇게 커! 뭐야 오, 어떻게 해. 와, 엄청 크네. 와, 엄청 크다, 진짜. 와, 진짜 크다. 저거 한... 우와, 대박 커. 월척이었어. 와, 아깝다. 한 마리만 잡아보자. 월척이다. 와, 저거 매운 타쿠형이 없네. 여기요? 와, 대박이다. 진짜 크다. 진짜 크네. 안녕. 와, 여기 또 와라. 여기가 핫플이네. 손으로 잡음.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으악. 저기 아기나 봐, 갑자기. 귀여워. 여태까지 나만 못 잡았어? 괜찮은데. 와, 그래도 처음으로 잡았다. 아,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잡으니까 재밌네. 잡기 전에는 재미없었는데. 지금 몇 시에요? 지금은 한 20... 아, 좀만 더 해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한 6마리 잡았거든? 6마리면 10키로 택도 없잖아요. 아, 안 돼요. 얘들아, 막판 스포트 내자. 막판 스포트. 한 2마리라도 더 잡아야 돼. 와, 한 20분째 한 마디도 안 잡혀요. 와, 한 20분째 한 마디도 안 잡혀요? 왜 이렇게 안 잡히지? 12분 남았다, 12분. 아, 16분. 아, 16분 남았다, 12분 남았다. 아, 16분 남았다. 딱지를 못 치면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어. 어. 여기요? 오! 여기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뭐야. 뭐야,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뭐야,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다 잡았다. 7명 다 잡았네, 이제. 어떡해, 어떡해, 이거. 끝. 10분 남았다. 몰아서 잡아. 네, 맞죠. 진짜 엄청 큰 몫과 한 마리 잡고 싶다. 우와, 저기 있다. 우와, 여기 진짜 크다.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우와, 여기, 여기. 엄청 큰 거. 안 되겠다. 마지막 미끼 체인지. 우와, 여기도 저기. 저기로 가요, 형. 저기로 가요. 그거, 물고기 그거. 알 거 같아. 제발 끊고. 끊고 봐봐. 제발. 제가 손으로 잡아요. 왜 이렇게 무서워. 아니면. 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 내 거야, 내 거야. 야잇. 이렇게. 우와, 엄청 커, 뭐야. 우와, 엄청 커, 뭐야. 우와, 진짜 커. 여보아, 잠깐만. 진짜 커. 여보아, 잠깐만. 진짜 커. 여보아, 잠깐만. 우와, 너무 커요. 우와, 끊어졌어. 우와, 끊어졌어. 우와, 끊어졌어. 우와, 진짜 컸어요, 방금. 아, 여기 잡아야 돼. 아깝다. 방금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3분 남았어. 오, 이거, 이거 된 거 아니야? 아닌가? 됐다, 됐다. 느낌 있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계속 당겨, 당겨. 바로 당겨. 우와,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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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우와, 당겨. 옳촌이야. 뭐야,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야, 소리 봐. 소리 봐, 소리. 야, 니키 되게 크다. 진짜 크다. 니키 진짜 크다. 니키. 잘했다, 니키. 우와, 땡세. 오, 여기. 그물 맛이 잘 많아. 전의 한 번을 끈 거 아니에요? 아니야, 비슷해. 비슷해. 자, 이거, 빨리.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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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 야, 야, 빨리 넣어놔. 야, 야, 빨리 넣어놔. 야, 빨리 넣어놔. 잠깐만, 나도 한 마리만.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하나도 없다. 멀청이었다. 제가 잘했네. 야, 이거 빨리 더 잡을 수 있다, 이거. 와, 진짜. 진짜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더 잡고 싶다. 아, 지금 30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하룻밤 잡시다, 이러고. 텐트 깔고. 3분, 3분. 반까지, 반까지 해야 돼. 3분만 주시면, 3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금말 한 마리 잡자. 아니네. 오케이, 진짜 찐맛. 약간 여기 있는 낚싯대 다 해가지고. 오케이, 더블 액션.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제발 기적을, 기적을. 진짜 라스트다, 이거. 진짜 이번에 안 잡으면 물에 뛰겠는다. 잡았어. 야, 야. 안 돼, 안 돼. 야! 야! 우우원링! 야, 우윳이! 우와! 형이! 우와! 땀이 걸렸네 땀이 걸렸네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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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줄을 줄을 뽑았네 줄을 뭐야 다른 거 안 걸렸어 우와 뭐야? 10km 안 되죠 아니 10km 돼요 진짜 니키가 잡은 게 좋은 거야 니키가 잡은 게 니키랑 선우 형이 잡은 게 제일 큰 거 같은데 네 이게 니키 제가 아니 니키 이게 니키 잡은 와 이거 진짜 이게 선우가 잡은 오 소리 봐 내가 더 꺼 내가 더 꺼 이 물고기가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아요 나도 이거 잡았어 약간 이건 새끼강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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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어줘야 돼요? 다 풀어줍시다 애기들 무게만 재고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우와 와 엄청 크다 둘 셋 잠깐만 이거 두 바퀴 돌아서 5km야? 두 바퀴 돈 거예요? 오 맞다 잠깐만요 아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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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퀴가 안 바퀴가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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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 야 그것도 추가해 이거 추가합시다 추가 이거 내꺼? 저희는 4.3입니다 와우 그래도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 와, 이거 짜장라면도 있어 와, 대박 비해서 소세지 만두도 있어 와, 이거 치즈 와,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야, 라면 라면 너무 맛있겠다 아, 이게 아 와, 감사합니다 역시 에너클락 역시 에너클락 역시 에너클락 역시 에너클락 몇 개 끓이는 거죠, 저희? 몇 개 끓일 거야? 한 다섯 개만 끓일까요? 다섯 개 다섯 개를 이거 계량기도 주시면 안 돼? 계량기까지 잠깐, 1.5L니까 9번 끓이면 돼 한 252L라는 계량 뭐 먹을 거야? 그거 원래 유명한 방법이야, 캠핑 갔을 때 오케이 치즈도 가자 와, 형 진짜 대박 만두를 구워줄게 기름 엄마, 기름 만두 라면 넣는 거야 너 굽는 거 아니야 아, 느낌 우와 문어 우와, 뭐야 우와, 대박이다 우와, 뭐야 우와, 레전드 우와 대박인데? 대박인데? 방금 저희가 잡은 거 맞아요? 이게 다 저희가 잡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다 이야 이거 우리가 잡은 거라고, 이게? 신선하다 파로워야잖아 어, 그러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지느러미가 진리 지느러미가 진리야 지느러미가 진리야 스프 먼저 해 어, 스프 먼저 넣으면 빨리 끓어 자 뭐해 뭐해 라면은 별로 먹었어 좀 더 맛있게 트윗 트윗 김치 좀 넣을까? 김치? 개인적으로 저 김치 라면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김치 나도 별로 안 좋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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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역시 엔하이폰 요리사인가 여러분, 라면 드세요 아, 이거 됐나요?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안 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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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맛있다 와, 라면 잘 끓였네 옛날에 연습생 때 치즈 라면 많이 먹었는데 네, 스키장에서 치즈 라면 많이 먹지 않아요? 스키장, 아, 맞아 나중에 겨울에는 스키장도 한번 너무 좋아요 저 옛날에 스키장 끼 진짜 많이 탔 것 같은데 스키장 끼 진짜 많이 탔 것 같은데 다음은 무인독 하면 안 돼요, 무인독 무인독?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데 솔직히 아까 낚시 할 때는 너무 낚시에 집중해서 촬영을 한지 안 한지 까먹었어 으이씨 네 오오 낚시기가 왜 빠지는지 알겠다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다 아빠 이거 보고 있으면 낚시 한번 가세요 약간 시간 때우기 좋은 한 시간도 안 했죠? 두 시간? 두 시간도 했어요? 되게 오래 했다 일단 시간 가는 지 모르면서 했던 거 같아요 낚시를 낚시가 진짜 좋은 점이 시간 가는 지 모르겠네 주가를 하면 안 돼요, 진짜 진심으로 아, 불량이 없었죠, 사실. 거기 나올 만한 게 딱히 없긴 했어요. 불량이 없었대. 어? 불량 걱정은. 또 찍어? 고요하다,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런 거? 근데 이런 힐링의 시간도 있어야죠. 아, 그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 나는. 뭐 아니야? 깜짝 놀랐네. 놓쳤어. 와, 놓쳤어. 올 척이다! 고마워. 고마워. 아, 지금 저녁 시간 아니에요? 몇 시즌? 생각, 생각 졌나? 어? 지금 몇 시죠? 지금, 에너! 프랑스! 지금까지, FF입니다! 여기 그냥 저 닮았는데, 눈썹이.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와, 근데 우리 애들한테 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원래 경매자가 근데 이거 시작 금액 말할 거네. 저는 5만 원에 시작할 수 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획기적인 그거야. 단백질. 진짜 획기적인, 콩수의 컴퓨터가. 하하하하. 오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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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왜 굴이 안 하니, 저. 막 도저히 안 해서. 하하하하. 맞다면 다 흔해가. 맞다면 다 흔해가. 다 흔해가. 다, 너 왜 도주? 다, 너 왜 도주? 진짜, 이거 안 주면 안 돼. 알까. 알까. 유치rophy. 지금 빨리 가위바위바위바위바